자, 여러분! 백합 콜센터! 더보이즈의 두 번째 월드투어 채널을 전해 오신 거비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네, 둘, 셋! 백합 콜센터! 안녕하세요! 음기가 정말 뜨거운데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저의 개인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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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에릭! 펜컹터! 원니 폼 레 마이? 고맙습니다! 제시 생신심이 안 돼요? 원니 폼 마이? 고맙습니다! 비스데네! 왜 이러고 있습니까? 백박 박나스! 백박 박나스! 백박 박나스! 오늘 이 시간을 볼게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리고 잡 же가 제가 작년 전복이 줘 제 몰았는데 1년이 되면 이 소풍이 안 되 마란다 잡고 싶은데 소리질러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노래는 잘 못한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해집니다. 난 이 노래는 왜 말해? 심각한 노래는 없을 거야! gió 수영 네이! 았 불러줘! 여기쥐! DJT 다이저구매 나인 수영 너 기첨넘 기첨넘 여기가 케빈 쇼크 털딱 파 우즈웨그 had some fun today 골쌩놈 기첨넘 사우드컵 사우드컵 방콕 더비 방락락 사우드컵 방콕 이렇게 1년만에 에릭을 데리고 방콕에 왔는데 여러분 저희 처음보신 분들도 계실테고 봤던 분들도 계실테지만 다 처음본것처럼 마지막인것처럼 잘 놀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우드컵 하나 톤 그리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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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뒤에서 주고 카라카툰 망락 티라키튼 한 번 더 잘하는데 잘하는데 한 번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딱 한 번 마지막이야 이거 티라키튼 망락 오케이 피서카 키튼 주영 말까 네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피서카 키튼 오늘 재밌게 놀아봐요 렛츠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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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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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저.. 가끄이 형! protecting 아들 남남? valmi! 잘해드리겠습니다! 최고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즐기고 갑시다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봐요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봐요 인사 한번 하려면 정말 힘들죠 여러분 Q가 제너레이션의 정체성을 설명해 줄거에요 Q씨 뭐 되었어요? Q씨는 궁금한지 있어요 Q씨는 궁금한지 Q씨는 궁금한지 Q씨는 궁금한지 제너레이션은 같은 시대에 같은 문화를 견받고 공통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했는데요 그게 바로 더비와 더보이 제 를 했던 거죠 오우오!!! 더보이즈 제너레이션은 더보이즈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더보이즈가 2023년을 새롭게 펼칠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로 저희가 무대를 시작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또 8곡으로 신나게 오프닝을 달려봤는데 잠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8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을 준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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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자, 갔다 오세요 티라 남파유나 죄송해요, 이거 어렵네요 남파유나 락 더비티수 맨 마지막으로 잘 어울려 그럼 영원이의 맨 마지막까지 영원님, 클로즈ous 부탁드릴게요 형님 이 발로 안해지고, 그런데 라이 꺼클 랄무좌하이 랄빈 펜터 죄송합니다. 혹시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그 통역 한 번만 해주세요. 라이 꺼클 랄무좌하이 랄빈 펜터 앤이 점심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라이 꺼클 랄빈 펜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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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사랑해. 저희가 여기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아 맞죠. 10년 전에 50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길 왔잖아요. 사실 너무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먹냐면 동그란 게 있어요. 거기에 숨사탕 같은 걸 올려서 접어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오늘 왠지 모르게 콘서트에서 진짜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포탈을 느끼는 에너지 많이 받았어요. 그니까 포탈을 느끼는 에너지 많이 받았어요. 그니까 포탈을 느끼는 에너지 많이 받았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너무 고소해요. 오늘 여원형이 너무 잘생긴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이 형훈이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야! 여원형이 오늘 이렇게 잘생긴 것 같아요. 우리 일로! 태 tear 땡 flowing. 지금 이 형은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잘생긴 하는 것 같아요. 이 형은 너무 잘생겼어요. 지금 저 같은 형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진짜. 이 형은 너무 잘생겼어요. 사실은 그는 정말 좋은 형이 많아요. 사실은 Stunden, 이 형은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니까. 이 형은 정말 잘생겼어요. 뭐 하지 않았어? 근데 너는 완전히 뭐라고 할거지? 맞아요 저는 진짜 그 찐 태국 음식점에 가서 태국 음식을 먹었어요 아니면 우려한 예약에 도박을 위해 그거에 달아낸 한타이 그리고 쇼핑도 했어요 라고도 마치 쇼핑도 하고 뭐야 뭐야 그냥 뭐 여러가지 만들거지 아 우리 선물? 오우 아 끄운 Royal ille 그리고 이게 가장 개인적인 생각 우리 태국에 계신 도블분들은 귀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황핀 손 또 황폼 폼 루스 와드비 셔 타이투코나 셔 황나라 황폼 롱 막과 그러면 우리 황소수 형을 한번 확인해봐 난 롱마 책 두 렛매카프 다 와 허 황작시야 황툭투콘 혹시 나는 뭐 쓰는 게 더 좋았다? 폰티 셔 황해 황폼 롱 막과 무서워 귀여운게? 그러면 귀여운게 좋다고 우리 질문 너무 귀여운게 틈요 너가 귀여운게 이겼어요 너무 떨리게 bé underestimate 나 락 나 락 나 락 나이 근데 그나저나 더비 분들이 또 저희 뭐 이벤트를 준비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공연장 밖에 락가 더비가 대팀에 팟고 제팀 폭로콩농 두어이 컵 컵 쿵컵 고금갑 저 봤어요 봄했나 카? 맞아요 저 봤습니다 차이가 봄과 헤도에 만난거야 오늘 저희가 아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의 저희가 보고 싶나요? 우리 이 춤 감으들도 너무 잘 보여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항상 어색해 사이가 그 돈이 북러 룬스는 거 여러분 낯거리지 말고 오늘 우리 신나게 놀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나게 놀아야 돼요 오케이 사랑해 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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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가 됐다네요 저희는 이제 올게요 우리 신나게 놀아야 돼요